오늘은 정선 나리소 전망대를 한번 가볼게요 지난 여름에도 한번 제가 갔었는데요 오늘 겨울 나리소 전망대에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사람들이 안 갔죠 그죠 우리가 처음 가는거죠 눈 오고 우리가 처음 가는거에요 발자국 없죠 그죠 조심해서 가요 미끄러워요 강이 보인다 강이 얼어갖고 양재쪽이라서 눈이 많이 녹았네 그래도 그죠 나는 여름산보다는 겨울살이 더 좋더라고요 나는 시원하게 보이는게 시야가 좋아서 다 됐고 응 아 다 여기서 보는 것도 멋있네 그쵸? 겨울 강도 멋있어요. 4개짜리 2개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겨울날에서... 겨울날에서 어떤가요? 멋있죠? 강이... 다 얼었습니다. 여름에 와도 멋있고 겨울에 와도 굉장히 멋있네요. 겨울날 여기가 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도 멋있죠 그죠 좀전 저쪽에서 보는거 보다 여기서 보는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뿅창 보세요 뿅창 어마어마하죠 그죠 겨울산에 눈이 오니까 진짜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여름도 멋있지만 겨울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얌울도 축축하세요 우리 wellbeing 감사합니다.